안녕하세요. 인디고트래블의 유아림 가이드, 서미안 가이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디고트래블의 루브르 투어를 소개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왜 꼭 루브르 투어를 해야만 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브르는 방대함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이죠. 13세기 요새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궁전, 그리고 오늘날 박물관까지 정말 방대한 시간의 역사, 그리고 공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게다가 3만 8천여 점이나 되는 소장 작품들까지 방대한 예술 이야기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꼭 이야기꾼과 길잡이가 필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꼭 인디고트래블과 함께 루브르 투어를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저희 인디고트래블은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예술 작품 관람을 하시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더 이상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인디고트래블은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 사진, 그리고 가이드의 맛깔나는 연기까지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역동성이 보이는 그런 투어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연 씨, 우리 루브르에 가면은 꼭 어떤 작품을 보고 나와야 잘 보고 나왔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루브르에 가면 최고 인기 스타, 모나리자 봐야 되고요. 그리고 비너스도 봐야 되고, 니케도 봐야 되고 이 세 작품만 보고 나와도 아, 루브르 다 봤다 할 수가 있죠.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요. 사실 세 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총 5명의 여인을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연가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비너스, 모나리자, 니케 당연히 중요하지만 프랑스 박물관인 만큼 프랑스 회화 작품도 놓칠 수 없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 작품도 보면 좋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죠? 바로 저희 인디브 트래블의 두 가이드죠. 저희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요. 단연간의 프랑스 가이드 경험으로 완벽하게 중무장한 이 전문성이란 걸 겸비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 프랑스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교 전공도 프랑스어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청춘을 바로 이 프랑스에서 모조리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담긴 이야기랑요. 그렇지 않은 말뿐인 이야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차이점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 루브르에서 만나야겠죠. 우리 루브르에서 꼭 만나요. 안녕. 아비앙토.